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린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그라피티, 해외에서는 글이 예술의 대표적인 장르로 받아들여진 지 오랜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인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에 국내 다섯 번째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엄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여자아이가 쪽빛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검붉은 빛이 물드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하늘의 배경으로 고개를 떨구고 치맛자락을 들어올리는데 이색적인 매력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세계적인 그라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 동부초등학교 건물 외벽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안동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작가를 초청한 건데 심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엿새간 안동에 머물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한옥에서도 자고 한국적인 음식들을 먹고 또 그런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런 게 그림에 또 녹아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라피티의 본토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심찬양 씨는 주로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을 그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내는 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청와대 사랑채에 그린 작품 환대를 포함해 심찬양 씨의 국내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심 작가는 그라피티의 본질을 자기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청년 예술가 심찬양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 11일 오전 7시 40분과 오후 7시 20분 안동 MBC 안동 오디세이에서 방영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